어제까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가 안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밭은 남양 쪽에 남쪽에 있어서 다 눈이 녹았네요. 그리고 이제 또 봄동도 다시 또 파릇파릇해졌고 나물들도 이제 냉이도 다시 보이네요. 냉이가 이렇게 보여요. 이거 캐서 굴러서 끓이면 정말 향긋하고 맛있죠. 냉이가 아주 그리고 이제 저쪽에 바다가 보이고 저 건너편 도로 도로 저편에는 그늘이 지니까 밭에 밭에 전부 다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. 그런데 우리 밭 쪽은 다 녹았어요. 다 녹아서 풀이 있고 다 녹고 파란 봄동이 보이네요.